500대? 500대 이걸로 맞으면 죽어 죽어도 500대 맞으면 죽어 근데 리헌이가 동훈이 리헌이 엄마한테 죽고 싶다고 하니까 리헌이가 진짜로 가시마 저는요 그 주걱을 리헌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 죽지마 순간적으로 하지마 깜짝 놀래가지고 리헌아 받아갈까? 받아갈까? 좀 빌려 드릴까? 네 빌려주세요 좋은데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닦아네 리헌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주걱이 다만 있지 않을 거예요 축구화 티셔츠 트로피 리헌이 형 저희 집에는요 축구화랑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색으로 먼지도 쌓여있고 티셔츠는요 어깨도 넘게 입고요 제가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깨가 넘게 칵 이게 우리 아빠가 입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리헌이가 이거 그거 아빠가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유니폼 네 맞아요 이거랑 여기 신발 우와 우와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버려? 진짜 우리 애들이요 이거가 집에 많아서 그런지 소중함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작은 애는 바자에 가는데 아빠가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래놓고선 500원에 팔은 거예요 작은 애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또 있지만 이게 우리 집에 많으니까 이렇게 팔아도 되는구나 미원님 미원님 이거 아빠가 저거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물은 몇 개 없어야 보물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엄청 많아요 불만이 중요한 건데 안정환 씨 축구하고 축구복은 잘 보존해라 귀한 거라고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제 웃음에 버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야 미친 거 처음에 다르지 미친 거 자 근데 이거 그냥 아빠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아빠가 이거는 정리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리할 텐데요? 이거 빨리 이거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아니 아니 여기서 그러면 경매를 해보자 경매? 미원님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경매? 얼마? 만원부터 안정환 씨 월드컵 유니폼이 만원부터 시작할까요? 축구화도 포함되는 거니까? 네? 축구화까지요? 2만원 합쳐서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둘째 났다 둘째 둘째 났다 둘째 둘째 났다 둘째 둘째 딸이잖아요 3만원 진짜 밉상이다 저거는 영광이 있는 옷이잖아요 귀여운 건데 그래 리원아 이거 경매해가지고 그 아빠가 후원하는 어린이 축구단 거기에다가 그래 후원하자 그래 하고 아이스크림 두 개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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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식 쓰레기 아 이거는 뭐 좋은 거 아 현두근 현두근은 음식 쓰레기를 왜 버려야 돼요? 냄새 나고 곰팡기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니까요 아 근데 현두근이 말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 버릴 텐데요 그래도 엄만 정신이 나가서 못 버려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있어 정신이 있어 이 정도 잘하고 아 아 그 정도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저 평소에 정리정도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현두가 굉장히 청결한 편이에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여름이니까 또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성소 잘하는 여자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가 채워줄게 근데 또 혹시 집에서 정신도 바짝 차릴게 저 아이들 빵 터졌는데 얘들아 저 왜 이렇게 은서 형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정신이 나왔다고 하는 게 저 현두근 또 없애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뭐요? 우유 우유는 왜 없애고 싶어요? 어 내가 키 작을 때 엄마 우유 마시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우유 마시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우유가 왜 이렇게 먹기 싫어요? 맛이 없어서요 근데 우유가 몸에 좋아서 우유를 먹어야지 키가 크는데 전 키 안 커도 돼요 아니 뭐 애가 배짱이 안 돼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고 아빠도 큰 편인데 현두는 반에서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걱정돼서 그래요? 현두야 나중에 여자친구 현두 지우 좋아하잖아 현두 키 크면 더 좋아할 텐데 아 이제 안 좋아 나 이제 안 좋아 아 이제 안 좋아 나 이제 안 좋아 아 현두 왜 안 좋아해요 이제? 난 이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아 부적부적인 거 같아 그 여자친구 그러면 지우양 말고 누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이제는 여자도 싫어요 싫어 진짜